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아매샛 다 영어잖아 원래 티비 좀 있네 어디 오구나 이거 한국어 없나요? 랭귀지 어디있어? 트위치는 누구야 소셜미디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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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영어 못하는데 나 영어 못하는데 스타트는 어디서 하죠? 이거 뭐에요? 다리를 지어보세요 다리를 지어보세요 이런식으로 재생 무거우 오오오오오 오 frosting 오케이 오케이 الي cranberry när 이거 그냥 지으면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그냥 지으려면 안해? 그냥 지으면 부서질 것 같은데 ? 머리 아.. 이 이름이 알려주구나 좋아 엑스 레벨 백폴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데 뭐야 이거? 야 이걸 이렇게 지금 쥐어야 돼?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야! 쥐준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쥐으면 안 돼 당연히 이거 미쳤다 쥐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한 한초? 뭐야 이거 왜? 없어지잖아 이거 아 여기쥐 또 안 되지 단순히 뭐야 이거 어떻게 없어 이거 어 뭐야 이거? 아 다 이러시면 부서지지 이 자식 부서? 삭제는 어떻게 아? 야 삭제 시프트 클릭 야 이게 이게 문제 아닌 것 같다고 내 말은 어 뭐야 이거? 새로 생겼다 이거 뭐예요? 고기 홈페셜 T 이거 야이 눌렀는데 엘리트, 아 딜리트 오케이 이제 룰눠 이씨 눌렀는데 플리스 셀렉트 하이 딜리트 뭐야? 플리스로도 안 돼요 짜시고 플리스 셀렉트 하이 딜리트 셀렉션 이건 뭐야? 아아 아아 드립을 해야 되구나 이 가식 보소 이거 또 뭐야 뭐 이걸로 지어야 돼? 밑에 다 지어야 된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약간 똑같잖아 이거 또 무너지는데? 야 이건 왜 지나가지? 아니 아까 똑같이 지어졌잖아 뭐야 이거 왜 부서지지? 아 안 부서지죠 오염물 보소 이거 똑같이 지어졌는데요 어디로 해 야 여기 경찰서는 또 뭐냐 이거 흠 뭐야 이거 C? C는 뭐예요? 어 뭐야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C를 누르라는데 카피? C 눌렀어 아 복사 같은 거 아 아 안 돼 키가 안 먹혀 아니 키가 안 먹혀 이씨 야 야 너 죽는다 아 아 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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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담뱃대 같은 거 오 뭐야 담뱃대 이거 오 오 야 이게 더 위험한데 아니 이게 더 위험하네 이게 뭐야 옹중에 또 있잖아 이거 와 이거 돌담 같은 거 받쳐주는 거야 아 아 이거 돌담이 있구나 이게 어허허허허 뭐지 이거 막힌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언제 지울 수 있죠? 시켄드로 해야돼? 내가 지고 싶은데 푹 바살라도 이건 뭐야 아 밑에 수중도 봐야돼? 끝이야? 대상하면 되나? 어 50% 이거 뭐야 이거 클로스 50을 하라고? 죄송합니다 퇴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1킥 어 뭐야 앞뒤는 중 앞뒤는 중 앞뒤는 중 앞뒤는 중 뭐지 이건? 앞뒤는 중 이번엔 또 뭐야 앞뒤는 중 앞뒤는 중 올바뒤는 중 앞뒤는 중 앞뒤는 중 50% 비싸다고요? 와 이런 것도 있어 야 이 사람은 못하는데 어 이게 올리는 거구나 야 배가 왔다는 것도 알려줘야지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또 뭐야 그 사람 짓을 하는 건가 이거 사람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안 돼 사람 죽으라는 건데 이거 이거 봐봐 아니 일부러 이러잖아 야 장난쳐 야 돌려보라며 뭐 알려주는 건가 이제 대툭퀴 뭐야 이거 이걸로 짓는 건가 야 사람이 죽겠다 사람이 죽겠어 이게 뭐야 사람이 죽는다고 이거 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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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위험한데 내가 짓는 거죠 이거 내가 짓는 거일 거야 이제 레이스 크리 야 미야 야 미야 I'm so sorry 야 바로 무려일 줄 몰랐어 건너오기도 저네 다리 무시공사 쩔어 뭐야 이거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 지워 딜레트 아 지금 지우고 싶은데 아 뭐야 아 왜 다 지워버림 아 둘레트 물러도 안 되는데 오빠 어디야 오빠 어디야 여기가 지금 중앙인가 이거 왜 이렇게 지워지죠 이거 왜 이렇게 지워지죠 이거 왜 이렇게 지워지죠 이거 공실공사를 하지 마라 나 진짜 존하 옷 입을 다해 지워 죽겠다 지금 야 이거 다리에 무너지진 않겠지 뭐야 됐다 됐어 이거 아 좋다 발사대 말 안 돼서 차를 날려버린다고 이건 뭐야 아아 미안 이거 어떻게 삭제하고 이거 어떻게 삭제해요 아 제트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무시공사 아니다 아 괜찮아 무시공사 아니오 나 목재 아 뭐야 아 제트 나 목재 얼마나 맛있었는데 무시공사 아니다 무시공사 아니다 무의하지 마라 제트 어 어 어 뭐야 아 얘들아 이거 부의공사 아니오 얘들아 한번 가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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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지 이건 뭐 이건 뭐예요? 뭐야? 됐다 이거 어떡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좋아좋아 왜왜왜왜왜왜안돼 이것도 하나 밖에 못지어? 꾸졌네 아니 왜 왜 하나도 안 돼? 야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따 버렸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내 마음도 안 되는데 야 이거 하나밖에 못 친나봐 야 뭐 이래 이거 야 하나밖에 못 친나보니까 아 이거 그건 같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네 돈 남부야 하지 말라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말래 돈 남부야 하지 말라고 이걸로 여기 찍고 이거 맞나 이게 지금 돈 남부야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벙버지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니 뭐 만들 수 없다고 왜 만들 수가 없는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아니 뭐야 밑에 걸 지워야지 여기 나오면 팥떼기밖에 안 되는 건가 아까 바로 부서지던데 부수공사 나오면 팥떼기밖에 안 되나봐 이거 지금 아닌데요 아닌데요 약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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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거 이거 이렇게 하구나 됐어 이제 어떡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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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이것도 안 된다 해 봐라 너 지금 때렸다 알았어 알았어 나 내 남 때려줄꺼야 이건 안되나본데? 잊어두면 되겠지? 가자 야 왜 못 버티는데? 하나 내려주잖아 이거 싶어서 더 투지받아 아 근데 흘리게 안돼 녹아면 또 부서질꺼잖아 간다 좋다 하하하하 밑에는 몰라 됐어 하하 좋다 됐어 뭐지 모르지마 적절한거 아니지? 이것도 뭐야 적절한거 아닙니다 이건 뭐야? 맨날 이거 못 죽게 알았네 아니 내가 영어로 꼬만들 못 알아먹겠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케이 이건 뭐야? 어 이런식으로?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런 물이 부서지 않을까? 여기 무슨 다리냐고 하하하하 나만의 다리 아 완벽함 보이세요? 아니 이거 왜 안되는데 여기 됐잖아 여기는 아니 니마 여기 됐잖아요 여기 많이 나와서 아니 5천 더 있는데 여기 왜 안 져져요? 여기 져져 여기 져져 나무줘야 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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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간다 그냥 갈아야겠다 됐다 훠 무너지지 않겠지? 으어 으엏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시 야이 자식 왜 여기가 불안해서 그래? 아니 바로 쓰러질 것이지 이거 보티사 쓰러져 이거 됐다 완벽하다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완벽함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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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치 아니 얘는 왜 부서지는데? 무거워? 빠지 없는데? 튜츠러 갔나? 아 이거 안되는데 오버는 안되는데 아 이거 족자 나왔대요 아 족자 나왔어 아 삼병은 족자네 이것도 뭐야 이제 운이한테 타려고 우선 어떻게 하냐고? 뭐 어떡해 그냥 가면 되지 뭐 어우 좋다 건너면 되잖아 건너면 되는거 아냐? 건너면 되지 이거 못타 건너면 되는거 아냐? 아 뭐야 진짜 완벽한 달입니다 완벽한 달이 와 거의 끝내주네 와 거의 끝내주네 진짜 안전한 달입니다 좋다 야 아직 지금 아직 하나도 안하는데 아 나 치워봐 일단 아직 불안하다고? 나 왜 이렇게 제로가 없냐? 나는 왜 가난해 이렇게 난 가난하지 아 뭐야 왜 이렇게 안주죠 이거 아 뭐야 왜 이렇게 안주죠 이거 아 불량포 왜 이렇게 심해 이거 아 됐다 보이십니까? 완벽하구만 못 꺼낼 수가 없다 이거 불량공사 넣었습니다 불량공사 넣었다니까 보여요? 완벽하구만 돈도 많이 투자했어요 아 아 오바했다 안된다 야 부셔 부셔 이리로 가 오바했어 아 뭐가 문제야? 그냥 버티진 못하는데? 야 차도 차도 안 지나갔어 야 차가 지나갔으면 뭐야 차도 안 지나갔다고 어허 뭐지? 다리까지 다 했는데 뭐지? 다리까지 다 했는데 이거 위로 올려야되나 이거? 가야 다이빙하자 얘들아 됐다 다이빙하자 다리 갔죠? 진짜 완벽하다 진짜 이거 완벽해 너무 완벽해 가자 아니 왜 못 버티는 건데? 아니 왜 못 버티는 거야 아니 여기 봐 잡아놨잖아 여기 잡아놨고 여기 밑에 너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여기 진짜 아니 아니 왜 못 버티는 거야 이거에 나 어이가 없네 이거 아 저 왜 못 버티는 왜 못 버티어 이거 그냥 이대로 해야되나 이거 그냥 이대로 해야되나 이걸 위로 이렇게 설치해 놔봐요 아니 왜 못 버티는 거야 나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상한 건가 됐다 이제 어? 뭐예요? 다리 치지 말라는데 어 몰라 다리 치지 말라 겪고 날라왔어 다리 그따 치고 치지 말래 뭐 뭐 뭐 크리트 하트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운영자 보고 있는 거 아니고 이거 만든 운영자가 이 사람 다 죽어가니까 다리 치지 말라는데 또 못 버틸 것 같은데 이 밑에 이 밑에 뭐로 맞춰야 되지 뭐 이 밑에 유행 으 으 으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이거? 돌담매? 야 돈 넘었다. 어쩔 수 없다. 여기 들어가. 나 적잖을 수 없다. 아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? 못 봤는데? 야. 야 이거는 나무로 지어봐 나무로. 내가 볼 때는 무겁나봐. 나무로 지어 나무로. 나무로 지고 밑에 받치는 것만 돌을 무거웠나봐. 여기 보니까 지금. 내가 무거워서 그런거 아니야? 무거우니까. 저리를 한거 좀 생각하라고? 나무로 하면 되죠 이제. 이제 될거야 여러분. 여기가 얼마큼 나가는거지 이게? 돌이? 그런걸 안알려줘. 일단 싼게 빚있더라도 출발해보자. 조금만 더 버티면 돼. 뭐 조금만. 조금만 더 버티면. 다른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. 돈 못 넘는다. 일단glich. 장사 한두번 한 해보냐? 누가 책임 날다? 상자 한두번 해보냐 boy 얘들아. 야 그 대신 돈 딱 9천원까지 써준다 오케이 됐다 크으으 좋다 야 아니 아니 마지막에 왜 뭐야 뭐야 아니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 뭐죠 아 왜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다 왔잖아 여기까지 야 또 뭐가 맘만 아 똑같이 했잖아 차이가 없는데 아 나 오이가 너무 무서워 아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줘야 돼 뭐가 문제인데 뭐 하나 더 줘야 돼 여기 이 정도 이러면 됐냐 뭐야 저거 뭐야 야 뭐야 움직여 야 뭐야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한 번 어떻게 봐 이거 뭐야 이게 왜 아 이거 왜 못 가는데 이거 여기가 좀 부실했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좀만 더 해보자 여기만 이렇게 끝에만 여기만 오케이 끝에만 아 씨 쿠창 줬잖아 아 그거 이거 없애버리자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지워야겠지 뭐 알맞게 이제 부실공사 폐업했다 진짜 잘 짓는다 야 그럼 그럼 무거운 차 대고 다니지 마라 진짜 지진다 무거운 차는 그냥 다리 곧는 생각들 봐 어 돌아서 돌아서 가라 돌아서 오케이 좋다 한 번 가봐 크으 헐 야 천 7400원이야 아까는 9000원 해도 안 되더만 좋았다 하 이것도 뭐야 야 이거 뭐에요 이거 황 18000원 이것도 뭐야 나 볼 때 여기 차 지났 그거 같은데 그거 뭐냐 그 그 배 배지날 거 같은데 일단은 맨 밑에 이걸 해야 돼 어 얘네 무부강도 이걸 해야 돼 막 철사로 만약에 그냥 돌린다 치면 미안 미안 야 반대로 못해? 왜 이렇게만 돼? 이렇게 말고 위로해줘 위로 아니 요거 요렇게 해 주라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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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지? 나 이렇게 원하는데 철판은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철판은 여기다 달아야죠 남으로 하자 뭐 뭘까? 아니 여기 배 지나가는 거 같은데 아 쟤 느낌 배 지나가는 거 같아 봐봐 눈 아껴봐 공사 신고하러 해봐 사과 아하 됐다 여기 바로바로 지워지는데 근데 안 막히는데 왜 막히지 야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하지?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뭘 쓰면 되지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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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리보다 훨씬 튼진하다 보이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진짜 안쓰러진다 이 정도는 진짜 너 밑에 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진짜 안쓰러진다 이거네 묶어지려나? 다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안 되겠는데 롤러코스러워? 아니야 롤러코스 아닙니다 왜네? 아 이걸 이렇게 올리면 되구나 야 아까 이걸 부셔졌거든 나무로 지어야겠다 나무로 잠깐만 나무로 지어야겠다 나무로 야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? 어 난 멍청한 것 같아 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를 이걸 하잖아요 여길 잡어 그다음에 이거를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거야 나무로 야 나문데? 제게? 나 물어 여기 올리고 타고 이거 위에 탁 올라가고 그래 1번 이렇게 있으면 됐네 2번 이렇게 1번 놓고 1번 놓고 2번 놓고 2번 놓고 3번 놓고 2번 놓고 1번 놓고 하나 놓고 따뜻하게 하는거야 다 띄워서 너무 많이 썼는데? 그래프가 뭘 그래요 돈 너무 비싸다 이리로 가라 너 저 어떻게 일하는거야? 야 창에서 이렇게 없는 아인가? 잠깐만 어 뭐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야 얘는 어떻게 못 오게 하냐? 한 대씩 지나가게 하면 되나? 한 대씩 우리 운전사 패야되나? 아니 한 대씩 지나가게 하면 되나? 한 대씩 운전사 패가지고 한 대씩 한 대씩 차가 두 대씩 지나가려니까 그런거잖아 한 대씩 지나가야지 왜 이렇게 해? 어? 아아 이건 여기구나 아 너 왜 죽었어 너 운전사 패야되나? 아 운전사 개 패야되나? 아 운전사 개 패야되나? 아 운전사 개 패야되나? 아 운전사 개 패야되나? 이거 진짜 안패하고 진짜 완벽하다 와 이거 진짜 최고다 끝을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끝을 봐줘서 끝을 봐주시면 됩니다 끝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야 그냥 이거 뭐 하지마봐 이거 페이크인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? 이렇게 한번 가봐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기 야 일단 한 대부터 어떻게 해보자 야 지금 이 앞에서 움직이났다 끼고 자시고 가네 앞에서 안됐다고 아 이거 못버티네 이거 여기를 일단은 좋다 좋아 좋아 하나 완성했어 좋다 하나 완성했어 아 너무 기분 좋아 오늘 에스에요? 오늘 에스 안합니다 힐링게임이라고 오늘 힐링게임 아닌데 힐링게임이라고? 힐링게임이라고? 힐링게임은 항상 나와 힐링게임이founder 힐링게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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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완벽 그 자체입니다 안 무너져 이제 보십니까 쩔어 뭐여 야 이 밑에 뭐야 이거 아니 이 밑에 뭐냐고 아 아 이 밑에 뭐 있었잖아 뭐야 그 필요 없죠 아 그것도 뭐야 아 그 밑에 필요가 없네 이건 뭐죠 A는 뭐고 B는 뭐야 일단 뭔지 모르니까 B를 해볼게 아 뭐지 뭐지 아닌가 A는 뭐지 이리와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랄 아니 왜 안되는데 하지 말게 이게 뭔데 마주쎄기구요? 아 이거 배가 지나가네 이거 야 이거 배 지나가 배 배 아까 어떻게 했더라 배 지나가 이거 아 이거 배야 배 배 배 배 뭐로 올려야 되죠? 배 배 뭐로 올려 배 올리는거 없는데 나 돈이 없어서 그런가 배 오네 이거 야 어질섭다 야 그거 기계가 뭐야 진짜 진짜 대박 찬스거든요 아 아 아 하지봐봐 이거 배 높이를 넘사벽으로 하자 어렵 되겠지 어렵 되겠지 어렵 되겠지 어렵 되겠지 먹자 먹자 내가 안걸리겠지 여기까지 여기 있는데 여기는 나무라게 남부라야 왜왜왜 여기서 여기 앉혀주는데 아직도 되던데 야 일단 기다려봐. 배가 지나갔을 때 보기 좀. 야 뭐야 이거? 아니 왜 안 되는데? 왜 이렇게 쉬는 거요? 아직 건넘 쉬는 않았잖아. 따오라서 그런 거요? 뭐야? 야 이거 왜 안 돼? 왜? 이건 뭔데 이게? 아 이거 왜 안 되는데? 아 지탱할 게 없다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왜 왜 왜? 왜 안 되지 이거? 남으로 해야 돼? 아 또 남으로 해야 돼? 왜 왜 왜? 왜 왜? 뭐야? 내가 툰칠해야 돼 여기가. 야 큰일 났다 이거. 내가 봐도 이거. 이거 다리가. 이거 다리 건널 수가 없는데? 한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? 한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? 한국 어디로 바꿀 거야? 오더리인가? 여기 있다. 이씨. 탈리야. 오 한국에 있다. 오 감사합니다. 아 엄마 더. 이리 와. 내가 실패. 왜?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김.